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율 재고를 위해 2명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간주해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에 7번째 아이를 출산한 20대 부부가 있어 화제입니다. 방준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중구 언덕배기에 자리한 방 2칸짜리 아파트.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TV를 봅니다. 고년생 동갑내기 부부는 최근 7째 막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 4세, 아들 3, 모두 9 식구입니다. 방 한쪽 벽면에 육아용품들이 잔뜩 쌓여 있고, 현관 입구는 아이들 신발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16평짜리 집은 비좁게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도 어린이집도 쉬는 방학 때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양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막내의 탄생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천만 원 출산 양육 지원금의 첫 주인공이 됐고, 다둥이 가족 소식에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한 기업은 구청을 통해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얘가 되게 복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구청 관계자는 후원금은 다둥이 가족이 새 집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 뉴스 TV 방준혁입니다.